K-POP 등으로 합격한 김재인입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심사위원 분들은 3명 정도 계셨고 저희 형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제스처를 해가면서 노래를 불렀고 노래가 끝난 뒤에는 가요 발라던 추가곡 요청이 있으셔서 추가곡을 불렀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연습노트를 작성했고 하루 평균 6에서 7시간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프로그램은 레벨테스트와 상담이었습니다. 레벨테스트를 볼 때는 영상을 찍어주시는데 그 영상을 토대로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레벨테스트랑 실기시험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레벨테스트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아티스트가 되어 많은 후배들을 양성해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쳤어서 실기시험에서 본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좀 관리하시고 시험 화이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